대한민국 물류음반기계의 선두주자 토비카의 프리미엄 리툼 배터리 지게차 TFB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토비카의 새로운 좌승식 리툼 배터리 지게차 TFB 시리즈는 동급 최강의 성능을 지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고객의 안전과 작업 효율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TFB 시리즈에 탑재된 리툼 인산철 배터리는 뛰어난 에너지 효율과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기존 납산 배터리의 경우 긴 충전 시간으로 인해 장시간 작업하기 위해서는 두 대의 지게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TFB 시리즈의 리툼 배터리는 고속 충전을 통해 1시간 충전으로 6시간 작업이 가능하여 단 한 대의 지게차로도 24시간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1,000에서 1,500 사이클 이후 급격하게 용량이 떨어지는 납산 배터리와 다르게 4,000 사이클 이후에도 70% 이상의 용량을 보존 극강의 효율을 자랑하며 증류수 보충 및 균등 충전이 필요하지 않아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세용시는 물론 대기 시에도 산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작업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리툼 인산철 배터리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올리빈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과충전 및 과방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낮고 배터리 셀이 열화되는 정도가 매우 낮습니다 특히 TFB 시리즈는 80V 리툼 배터리를 장착하여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함과 동시에 0에서 42C의 다양한 온도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으며 IPX54 방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견고한 알루미늄 프리즘, 방열을 위한 사중 코인, 지속적 고존류에 대한 내구 설계 및 진동 방지 브라켓이 적용되어 뛰어난 내구성과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토비카의 TFB 시리즈는 인체공학적인 설계 구조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합니다 TFB 시리즈는 컴팩트한 사이즈와 최소 회전 반경으로 좁은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강화 프레임 구조를 통해 낙하물로부터 작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또한 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와이드뷰 마스트와 광폭필드 리프트 장치, 개방형 헤드가드, 낮아진 계기판을 도입하여 20%의 가시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토비카의 TFB 시리즈는 작업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가장 진보된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코노 주행 시 자동 감속을 통해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혼잡한 곳에서는 제한 속도로, 넓은 곳에서는 최고 속도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슬로우, 파워, 에코 모드를 통해 다양한 작업 조건에 따른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편의와 안전, 작업 효율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토비카 토비카의 새로운 좌승식 리튬 배터리 지게차 TFB 시리즈가 프리미엄 전동지게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Q&A 기와 함께 동시에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